subscribe to ELL subscribe right now yeah 누가 하드캐리 했나요? 하드캐리요? 아 어렵다 제니언니요 제니가 생각하는 하드캐리는 누구입니까? 어 개인적으로 리사요 아 저런 anything go whatever the moon 아 저런 거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금연한테 물어봅시다 라리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언니 화이팅 너무 예뻐 고마워 리사야 보고 싶다 우리 곧 만나 라라라 어 제니언니다 라라라 리사 첫 솔로 앨범 너무 축하해 리사야 드디어 세상에 우리 리사 멋있는 거 다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내가 더 기쁘다 리사 보고 싶을 텐데 Rosalyn 가사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진짜 I mom, I dad 드디어 아 Today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도 못 다녀오고 가족들도 자주 못 봐서 속상하겠지만 우리가 가족처럼 옆에서 든든하게 있으니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마음껏 활동 잘하고 와 항상 응원하고 있다 랄랄라 육사 화이팅 땡큐 언니 언제나 리사는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소리쳐주거든요 맞아요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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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표정 없어 표정 없어 표정 없어 표정 없어 진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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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Đây . . . 하이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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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บอกว่า 이옹! 유부Pass Thai ดีขึ้นนะ eka! แฟน 하이로... แฟน แฟ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귀여워. 좀 귀여운데? 여기인가? 아 귀여워. 괜찮았어. 고마워요. 아 귀여워. 애기. 우리 얼라프 하고 싶어요 혹시? 어. 나 너무 하고 싶어요. 나야. 언니가 뭘 하면 될까? 언니 애서 하고 싶어. 우와 언니 거 진짜 귀엽다. 깔끔하지. 슈크로워. 이 안에 하트. 알고 보니 하트. 알고 보니 하트. 알고 보니 하트. 나의 하트. 우리 애기. 우리 애기. 우리 애기. 우리 애기. 우리 애기. 내가 생각했을 때. 어느 부분이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세요? 응. 저는. 제니 언니 파트에서. 원 투 쓰리 할 때. 언니가 되게 섹시하게. 여기에 앉아 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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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이. 둘이. 둘은. 둘이. 둘이. 둘은. 셋이. 둘이. 셋이.